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돌장입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전정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현장실무 전문가가 말하는 정지전정 이야기입니다. 소나무 농장에서 수영을 잡기 위하여 처음으로 정지전정 수영의 틀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나무 전정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 동영상을 보면서 소나무 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전정을 해보지 않으신 초보자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나무를 잡고 손수 잘라보아야 비로소 실력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항상 서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나무를 건강하고 보기 좋게 해야 하는 소나무 전정의 난해함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탁탁 쪼까이 전지의 완전 기본 초짜들 정원에 있는 나무를 전지할 때 지금 가지가 많이 엉켜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목대 자체에 나무 가지 쉽게 하려면 목대죠. 목대에 붙은 거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제거 나바꿔 보세요. 이런 상황은 이제 평영지가 되겠죠. 평영지 한쪽 방향으로 두 가지가 같죠. 여기 가지러 왔을 때 요거는 평영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제거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요 평영지 같은 경우는 잘라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게 가운데 순입니다. 이거를 자를 것이냐 안 자를 것이냐를 판단을 할 때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순이라고 해서 지금 이 가지를 키워야 되겠다 더 퍼지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걸 자르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인 수형이 이쪽이 빠졌으니까 그죠? 이쪽이 길고 이쪽이 약하니까 이쪽을 더 키워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붙여야 됩니다. 어떻게 붙이시죠? 그냥 놔둬요? 내년에 정리하네. 그래야 이걸 힌빨으로 해서 여기서 더 나왔을 때 내년에 정리한다. 네. 전체적으로 이거 이제 우에 상승이 되나요? 그런데 우에가 이만큼 커진한데도 잘라주는 거예요? 아 잘라죠. 왜죠? 이거는 이제 가지 자체 이렇게 되면 요거는 위로 크게 있죠? 방향이 우에 있는 그렇죠. 요거는 도장지가 됩니다. 빌럭빌럭 하나요. 도장지가 되는 스타일이 되겠죠? 그래서 잘라줍니다. 요거는 놔둬야 됩니다. 왜죠? 그거에 비해서 작잖아요. 그렇지. 끝만 잘라주고 요것도 잘라야겠죠? 왜냐면은 이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지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 평면이 아니라 납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호빵처럼 두껍게 만드는 게 원래는 소나무 정석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도 조금 붙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호빵처럼 부풀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잘라야 되는데 이거는 밑가지에 힘이 붙여지니까 잘라야 되고요. 마찬가지로다가 어 키울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에 나무가 지금 있어요. 이 가지가 약하니까 붙여놉시다. 근데 바지가 강하고 그러면 다른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목대에 붙은 거니까 제거도 하고 여기는 이거 또 같이 평양지죠? 평양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너무 붙었죠? 이쪽이 그렇지. 이걸 잘라내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가운데 순이고 너무 나리도 길고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보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밑에 붙은 거는 전체적인 수영은 큰 나무를 큰 가지를 잘라 가지고 잡고 작은 가지에서는 길고 짧음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은 이런 거는 지금 전체적인 틀이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잘랐다 그럼 이 안쪽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틀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가운드 틀이 돼야죠. 전체적으로 구름처럼 이렇게 하나가 돼 있네요. 그죠? 전체적인 모양이 여기를 잘라버리면 훅 되가 버리니까요. 그렇죠. 지금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산에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나무를 하나의 산 위로 봤을 때 물론 잘생긴 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원만하게 잘생긴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악산도 상황에 따라 보기가 좋죠. 한데 이거는 악산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은 가지로 보이기 때문에 원만한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산으로 비교를 하면 이 일단 이거는 올해는 돼 있고 내년에 만약에 전지를 하면 어떻게 전지를 해야 되는 거죠? 내년에 만약에 전지를 했을 때 이 가지가 나와서 여기서 컸겠죠? 그렇죠. 전체적인 수용을 봤을 때 이 가지가 너무 나갔다 그러면 가운데서 제거를 해야죠. 아 전체 그러면 위에 이 레벨하고 사이에서 더 나와주는 게 좋아요? 더 뒤로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상태로는 더 나오는 게 좋죠. 밑에 더 나와주는 게 좋다. 나무는 나무만의 특성이 있어요. 나무는 키로도 성장하지만 붓기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나무는 밑에 있는 가지일수록 모든 나무는 밑에 있는 가지일수록 잎이 빨아들일 힘이 약해요. 그렇지. 약하지. 맨 우에 있는 상숭이 빨아들일 힘이 제일 강해요. 왜냐하면 직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에 있는 상숭이 제일 강해요. 정석은 우에는 강하게 그 밑에 점점점점점 내려오면서 약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클 때는 입이 제대로다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힘이 밝습니다. 우리가 조경을 배우면 이론에서 있어서 밑방을 키우려고 하면 아래에 희생지를 두고 여기를 갖다가 입을 많이 놔두게 되면 여기가 빨리 굵어지니까 굵어지고 나면 이거를 희생지를 정리해서 만들든지 죽이든지 하는데 이렇게 확 잘라서 이미 이게 자랄만큼 자랐다는 이야기죠. 더이상 굵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바로 희생지 이 나무를 보면 바로 표현이 갈 거예요. 지금은 잘렸지만 붙여 있었던 가지 같죠? 그것 때문에 이게 굵어졌다. 빵이 여기에 가지가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얇아진 거예요. 여기까지 굵죠. 여기서부터는 얇아졌죠. 이걸 너무 많이 붙였다는 이야기죠. 부쳐도 한두 가지만 붙여가지고 어느정도 희생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붙이다 보니까 우에는 약하고 밑에는 굵고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지를 많이 붙일 필요 없습니다. 균형에 맞게 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희생지 개념이 아니라 이미 다 굽어서 이미 조화를 이루고 지금 지금은 다 커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죠. 더이상 근데 밑에 빵은 좀 작잖아요. 이거는 빵이 작더라도요. 어차피 여기 균형하고 여기 균형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키를 크게 볼 나무가 아니거든요. 조형목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무니까 이거는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나무들을 키울 때 보면 이제 이게 정면이면 좌우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2단 3단은 옆으로 또 키우고 그 다음에 5단 6단 앞뒤로 이렇게 넣는데 여기는 지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상황인데 여기 농장 밭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사실은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어 그냥 자기 스타일로 잘라놨어요. 잘라다 보니까 나무가 아주 정상적으로 자른 상태는 아니에요. 애초에 이게 전문가가 손을 봤다면 어 이 상태보다는 더 좋은 나무보다 변화를 시킬 수 있겠죠. 이런거는 지금 하지를 다 주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지하구가 1m 82m 되는데 이거 같으면 거의 뭐 정원수 보다가는 차라리 가로수 쪽에 가깝겠네요. 그죠. 가로수는 이게 똑같아야 돼요. 지금 비틀렸죠. 이거는 가로수에서 납품을 안 받아요. 그럼 너무 높잖아. 지하구가 지하구, 가로수, 지하구는 여기가 딱 맞는 지점이에요. 어 가로수는 맞는데 정원수로 쓰기에는 너무 볼품이 없잖아요. 쭉 올라가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잘린 나무니까 잘린 가지니까 붙일 수는 없죠. 붙일 수는 없는데 요 상황에 또 맞는 나무가 있어요. 요 상황에 또 맞춰서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평면에서 있는 상황도 있지만 뭐 상황에서는 위에서 밑으로 부어서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나무를 몇 개 모아 심을 때 여기 가운데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용도가 나온다. 정원수로 큰 편이 아닙니다. 지금 요건 내가 직접 끊어도 상관없어요. 정원수로 나가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소나무 전쟁의 기본은 소나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자연수형 그것을 기본 수형으로 잡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도화지에 흰 도화지에 아무도 손대지 않는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머릿속에 담아가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잘못 자르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게 소나무 전쟁의 특성이니까요. 늘상 이야기하듯이 자주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전쟁해 놓은 것을 보고 또 따라해 보고 또 자신의 색깔을 입혀 나가는 것이 소나무 전쟁을 알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조경과 구둘장이었습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